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침비가 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저녁이나 새벽이면 내 생각은 풍부해 아침 해가 뜰 때랑 달라 폈던 꿈은 부풀게 돼 땡 뱅뱅뱅해 볕이 쨍쨍할 땐 피하는 게 상책 몸을 어디론가 숨기고 싶을 땐 두평짜리 방이 찌르려는 것들에 대한 팝패 I believe me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는 건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거지 누가 나를 의심하던지 신경을 끄고 가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지만 누가 내 고집을 꺾어 나는 내 걸 만들지 상대의 방을 꺾고 올라가는 건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자는 거지 너는 나를 믿어 어쩜 내 스타일은 발걸음이 가는 대로 계속 걸을 때 가장 잘 나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원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 걸 찾을래 마친 비가 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조금 애껴둔 맥걸리가 두 모금집 남았네 나는 행동을 아끼지 않아 맥히지 않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그대로 다 적어놨어 나는 적이 없어 이상하게도 철새들로부터는 내가 먼저 이사하는 걸 걷고 싶은 길로 걷고 내 친구들에게는 내가 남은 건 복이 될 거라고 믿어 영원히 나는 늙지 않을 거라고 믿던 적이 솔직히 있어 월세를 내고 또 막이 아닌 걸로 벌어 한 달에 경기는 건 나랑 어울리지 않는 걸 알아? 근데 있잖아 너 나를 그렇게 잘 알아? 그렇다면 오답이야 나를 아는 이는 그 누구도 없어 빈자내다 내 맘대로 따라서 맞춰 내 스타일은 발걸음이 가는 대로 계속 걸을 때 가장 잘 나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원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 걸 찾을래 마친 비가 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약간 취했을 때처럼 몸이 움직이는 데 오대로 가네 본능을 믿어야지 억지로 제똥을 걸려 하지 말길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느끼고 싶은 걸 느껴야지 다리의 알이 배급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해 걸어가 어떤 내 스타일은 발걸음이 가는 대로 계속 걸을 때 가장 잘 나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원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 걸 찾을래 마친 비가 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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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